안녕하세요 닥터짱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책 162쪽이죠 제 13장 동명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동명사는 영어로 Gerund 이렇게 부르죠 동명사는 명사 역할을 하도록 동사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부정사에 대해서 배울 때 동명사도 부정사처럼 준동사의 하나라 그랬죠 자 동명사의 형태는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해석은 뭐뭐하기 또는 뭐뭐하는 것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동명사는 말 그대로 동사를 명사처럼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와 명사가 합쳐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은 동사의 성질을 가지면서 동시에 명사의 역할을 한다 이런 말이겠죠 자 우리말에서도 마찬가지로 공부하다 이런 동사를 공부하기 또는 공부하는 것 이런 식으로 말하면 단순히 공부 이런 명사와는 달리 동작도 나타내고 명사의 성질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 영어에선 동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동명사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동사의 성질을 갖는다 자 이 말은 동사도 동사처럼 그 자체의 목적을 가질 수가 있고 또한 부사의 소식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동명사는 그 형태가 ing라는 형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동사처럼 시제를 나타낼 수는 없어요 자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동명사는 명사의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명사는 명사처럼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동명사의 본래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핵심 문장들을 확인해 보죠 자 동명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죠 자 동사를 ing 형태로 만들어서 명사처럼 쓰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speaking english well is very difficult speaking english well 자 여기까지가 주부죠 영어를 잘 말하는 것은 is very difficult 매우 어렵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speaking이 is의 주어로 쓰였죠 즉 명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english라는 목적어를 가지고 또 well이라는 부사의 수식을 받으니까 동사의 성질을 갖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speaking은 동명사가 되고 이 문장에서 역할은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로 쓰인 speaking은 부정사 to speak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앞에서 부정사가 명사 제공법으로 동명사와 같이 주어, 목적어, 보호를 쓸 수 있다 그랬죠 자 확인해 보죠 자 계속해서 다음 예문을 봅니다 자 명사로 재미, 즐거움 이런 뜻인데 자 여기서는 fun 앞에 a lot of라는 수식어가 붙어서 a lot of fun 해서 많은 재미 이런 얘기니까 be a lot of fun 하면 아주 재미있다 무척 재미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해석해 보죠 playing tennis is a lot of fun 테니스를 치는 것은 아주 재미있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 playing은 자 이 문장에서 이지의 주어로 쓰였으니까 명사 역할을 하고 있죠 또 테니스라는 목적어를 가지니까 동사의 성질을 갖습니다 그래서 playing은 동명사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문장에서 동명사 playing은 역시 부정사의 명사 제공법을 써서 to play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to play tennis is a lot of fun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예문을 보죠 비가 오기 시작했다 in the afternoon, 오후에 즉 오후에 비가 오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선 동명사가 목적으로 쓰였죠 자 reining을 보세요 여기 reining은 비가 오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타동사 begin의 목적어가 됩니다 그래서 reining이 명사 역할을 하는 동명사가 되죠 자 여기 reining 역시 부정사의 명사 제공법을 써서 to rain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자 다음 예문을 봅니다 여기 fishing은 동사 fish에 ing가 붙은 형태죠 fish, 동사로 낚시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명사가 되면 물고기 이런 뜻도 있어요 자 동사로 love가 나왔습니다 자 like보다 훨씬 강한 의미를 가져서 아주 좋아하다, 매우 좋아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Tom loves fishing Tom은 낚시하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즉, Tom은 낚시를 아주 좋아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여기 fishing은 타동사 love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자 이건 역시 명사 역할을 하는 동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동명사 fishing은 to 부정사, to fish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Tom loves to fish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예문을 보죠 여기 only는 형용사로 유일한 이런 뜻이니까 the only thing, 유일한 것 이런 말이 되겠죠 that he likes, 그가 좋아하는 자 앞에 the only가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that이 왔습니다 물론 which를 써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the only thing that he likes, 그가 좋아하는 유일한 것은 자 여기까지가 주부가 되죠 is watching TV, watch TV 하면 TV를 보다 이런 얘기죠 TV를 보다 할 때는 이렇게 동사 watch를 쓰는 것입니다 is watching TV, TV를 보는 것이다 정리하면 그가 좋아하는 유일한 것은 TV를 보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여기 watching은 is의 보호로 쓰였으니까 명사 역할을 하는 동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 이것을 현재 분사로 생각해서 진행형으로 해서 그가 좋아하는 유일한 것은 TV를 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여기 watching은 주어인 the only thing을 설명하는 주격 보호로 쓰인 동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동명사니까 동사의 성질을 가지겠죠 자 여기 watching 다음에 TV를 목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동명사 watching을 명사제 용법의 투부정사, 즉 투와치로 고쳐볼 수가 있겠죠 자 확인해 보죠 자 계속해서 다음 연문을 봅니다 자 드로우에 ing가 붙은 형태죠 동사 드로우, 그리다 또는 끌다 이런 의미를 갖는데 여기서는 그리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My hobby is drawing pictures 나의 취미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드로우인을 보세요 is의 bow로 쓰였습니다 따라서 드로잉은 bow로 쓰였으니까 명사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pictures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동사의 성질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동명사가 되겠네요 자 드로잉을 투부정사 to draw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즉 my hobby is to draw pictures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연문 think of, 뭐뭐를 생각하다, 고려하다 이런 의미니까 he is thinking of buying a new computer 그는 새 컴퓨터를 사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즉, 그는 새 컴퓨터를 살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buying을 보세요 buying은 전치사 of의 목적으로 쓰인 것이죠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buying 역시 동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치사 다음에 동사가 올 때는 동명사가 오게 되죠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투부정사도 동명사처럼 명사의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전치사 다음에 투부정사를 쓸 수는 없습니다 동명사만 올 수 있어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연문 insist on, 뭐뭐를 우기다, 주장하다 이런 얘기니까 he insisted on doing it 그는 그것을 하겠다고 우겼다 himself 여기 제기대명사 himself는 주어 he를 강조하기 위해 쓰인 강조용법의 제기대명사가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이런 말이 되겠죠 정리하면 그는 그것을 자기가 직접 하겠다고 우겼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보세요 전치사 on 다음에 목적으로 doing이 나왔죠 자 그리고 it은 doing의 목적어가 되니까 doing은 명사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는 동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처럼 전치사 on 다음에는 동명사 doing이 와야 합니다 절대 to do 이렇게 해서 투부정사 쓰면 안되겠어요 자 다음 연문 자 이 문장은 don't로 시작하는 부정명령문이죠 자 문장이 don't 플러스 동사원형 이렇게 시작하면 뭐뭐 하지 마라 이런 뜻의 부정명령문이 됩니다 자 그리고 be afraid of 뭐뭐를 두려워하다 이런 얘기니까 don't be afraid of 뭐뭐를 두려워하지 마라 making mistakes make a mistake 하면 실수하다 이런 뜻인데 mistakes 이렇게 복수가 되었으니까 실수를 여러 번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making mistakes 실수하는 것을 in speaking english 영어로 말하는 데 있어서 정리하면 영어로 말할 때는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of를 잘 보세요 여기 be afraid of의 전치사 of 다음에 목적으로 동명사 making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in을 보세요 전치사 in 다음에도 목적으로 동명사 speaking이 나왔죠 자 여기서도 making과 speaking이 전치사의 목적으니까 자 이것들을 to make to speak 이렇게 to 부정사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전치사 다음에 동사를 쓸 때는 항상 동명사를 쓴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나옵니다 자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생각하면서 함께 살펴보죠 동명사도 부정사와 마찬가지로 동작의 주체를 나타내는 의미상의 주어를 가집니다 자 문장의 주어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같을 때는 부정사와 마찬가지로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할 필요가 없겠죠 자 하지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따로 표시를 해야겠습니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앞에 소유격이나 목적격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특히 의미상의 주어가 명사일 경우에는 주로 목적격을 쓰죠 자 그럼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He doesn't like, 그는 좋아하지 않는다 My going there, 내가 거기에 가는 것을 정리하면 그는 내가 거기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자 going을 보세요 여기 going은 타동사 like의 목적으로 쓰인 동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going 앞에 my가 나와 있죠 이 my가 바로 동명사 going의 의미상의 주어죠 만약 my가 없다면 He doesn't like going there 이렇게 되겠죠 그는 거기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니까 going의 의미상의 주어는 문장의 주어 he와 같게 됩니다 자 하지만 여기 going의 의미상의 주어는 문장의 주어 he가 아니고 나이기 때문에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표시한 것이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로는 소유격이 쓰이니까 going 앞에 my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my going 이렇게 하면 나의 가는 것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가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자 물론 my 대신에 목적형 me를 써도 됩니다 자 다음 예문 Be sure of, 뭐뭐를 확신하다 이럴 뜻이고 Pass the examination, 시험에 합격하다 이런 얘기니까 I am sure of, 나는 확신한다 Passing the examination 자 앞에 전시사 of가 있으니까 그 뒤에 목적으로 동명사 passing이 나온 것이죠 즉 시험에 합격할 것을 자 그런데 passing 앞에 his가 있으니까 his가 의미상의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he is passing the examination 그가 시험에 합격할 것을 이런 얘기죠 정리하면 나는 그가 시험에 합격할 것을 확신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Passing의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 i가 아니고 그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passing 앞에 소유격 his가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험에 합격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그 사람이기 때문에 passing의 의미상의 주어 his를 밝혀줘야 하는 것이죠 물론 his 대신에 목적격 힘을 써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에 쓰인 Be sure of는 Be sure that 주어 플러스 동사 이런 구문을 써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I am sure of는 I am sure that 이렇게 고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접속사 that 다음에는 주어 동사를 써줘야 하니까 his passing은 주어 he 그리고 동사 pass로 바뀌는데 자 여기서는 잘 봐야 돼요 그가 합격할 것이라는 것 이 말은 미래의 이를 나타내니까 동사 pass 앞에 미래의 조동사 we를 넣어서 he will pass 이렇게 고쳐야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I am sure that he will pass the examination 자 계속해서 다음 연문을 보죠 I heard of your father coming back home soon I heard of your father's coming back home soon heard 동사 hear 듣다의 과거죠 hear heard heard 이런 식으로 변하죠 자 hear of 하면 뭐뭐라는 소식을 듣다 뭐뭐를 전에 듣다 이런 뜻으로 간접적으로 무엇을 듣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I heard of 나는 of ear라는 소식을 들었다 Your father 또는 Your father is coming back home soon 너의 아버지가 곧 집에 돌아오신다는 소식을 즉 나는 너의 아버지가 곧 집에 돌아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전치사 of의 목적으로 뒤에 동명사 coming이 나왔죠 자 그런데 온다 이런 행동을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그렇죠 your father니까 동명사 coming의 의미상의 주어로 your father가 온 것이죠 자 여기 의미상의 주어 your father는 대명사가 아니고 명사입니다 자 이렇게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가 명사인 경우에는 보통 소식격보다는 목적격으로 쓰는 경향이 더 많다 그랬죠 그래서 이 경우에 coming의 의미상의 주어로 그냥 목적격 your father 이렇게 써도 되고 apostrophe s를 붙여서 소식격으로 your father's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다음 예문 자 여기 saying은 동사 remember 목적으로 쓰인 동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remember 다음에 목적으로 동명사 즉 ing가 나오면 과거에 뭐뭐한 것을 기억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자 조금 이따가 설명이 더 나올 거예요 tom's saying so 혹은 tom saying so 이렇게 되면 tom이 그렇게 말한 것을 이런 얘기니까 나는 tom이 그렇게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동명사 saying의 의미상의 주어는 tom이라는 명사니까 목적격 tom으로 쓸 수도 있고 소식격 tom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로는 자 원칙적으로 소식격을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목적격도 많이 쓰죠 자 그리고 특히 명사일 경우에는 의미상의 주어로 목적격을 많이 쓰는데 apostrophe s를 붙여서 소식격으로도 쓰기도 하죠 자 그럼 다음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살펴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명사가 아니라 인칭 대명사인 경우에도 소식격 대신 목적격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앞에서도 잠깐 나왔던 내용인데 자 한 번 더 확인해 보죠 자 예문을 봅니다 I don't like him coming here I don't like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him coming here 그가 여기에 오는 것을 즉 나는 그가 여기에 오는 것이 싫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coming은 동사 like의 목적으로 쓰인 동명사고 그 앞에 him은 바로 동명사 coming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죠 자 그런데 의미상의 주어가 소식격 희지가 아니라 목적격 힘이 왔습니다 자 이렇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인칭 대명사일 때도 목적격이 쓰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문장의 구조를 달리 생각하면 힘을 like라는 타동사의 목적으로 보고 coming을 목적 부어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여하튼 힘이 coming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죠 자 여기 힘을 소식격 희지로 고쳐서 I don't like he's coming here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는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죠 자 먼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와 일치하는 경우에 의미상의 주어를 생략합니다 우리 앞에서 이미 살펴봤어요 자 그리고 의미상의 주어가 일반인인 경우에도 또 생략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예문을 한번 보죠 나는 거기 가는 것이 싫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 going은 동사 like의 목적으로 쓰인 동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동명사 going의 의미상의 주어는 바로 문장의 주어 I와 똑같죠 따라서 going 앞에 의미상의 주어 my를 생략한 것입니다 자 다음 예문 자 이번에는 going 앞에 you are 자 이것이 있으니까 나는 네가 거기 가는 것이 싫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명사 going의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 I가 아니고 너 즉 you가 되니까 going 앞에 의미상의 주어로 소유격인 you어를 써준 것이죠 문장의 주어 I가 가는 것이 아니고 you are going 즉 네가 가는 것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앞에 문장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일반인인 경우에 예문을 보죠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즉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런 속담입니다 자 여기서 sing과 believing은 둘 다 동명사로 sing은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believing, is의 보호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 sing과 believing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의미상의 주어가 일반인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게 생략한 것이죠 즉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일종의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가 생략된 거예요 자 예문을 하나 더 보죠 difficult, 형용사로 어려운 이런 뜻이니까 reading english is difficult 영어를 읽는 것은 어렵다 but, 하지만 speaking it is even more difficult more difficult는 difficult의 비교급이 되죠 자 그런데 그 앞에 비교급을 강조하기 위한 부사가 나왔습니다 even이 나왔어요 그래서 훨씬 더 뭐뭐한 이런 의미를 갖죠 그래서 even more difficult 훨씬 더 어려운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speaking it is even more difficult 그것을 즉 영어를 말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정리하면 영어를 읽는 것은 어렵지만 말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reading 그리고 speaking을 잘 보세요 역시 reading과 speaking은 둘 다 is의 주어로 쓰였으니까 동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의미상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읽고 말하는 사람들은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표시하지 않은 것이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오늘 배운 것들 문장 중심으로 꼭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죠 오늘 고생 많았어요